안녕하세요. 구미 윤빛 공연중개사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구미 워너프루지오 센트럴파크 현장 및 조망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미 워너프루지오 센트럴파크는 2024년 4월 입주를 예정으로 분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구미 워너프루지오 센트럴파크 단지 전면 대로변 쪽으로는 도량꽃동산 개발 예정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량꽃동산은 대규모의 공원과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계획된 곳으로 추후에는 시너지 효과도 기회다 해볼만한 오너프루지오 센트럴파크입니다. 타입별 구성은 84타입과 98타입 두가지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8타입은 전체 세대수 819세대 중 92세대로 이루어져 84타입보다 조금 더 인기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현장 및 주변영상 보신 뒤에 조망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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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시장 분위기는 98타입의 경우는 매물이 많이 보이지는 않으며 프리미엄도 어느정도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조건의 분양권이라도 상황에 따라 조금 더 저렴하게 매수하실 수 있는 매물들을 몇개 보유중이니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압동을 기준으로 해서 예상되는 조망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은 20층 이상 정도의 조망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확실히 5층인 만큼 시원한 조망이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는 금호산이 보이며 전면 롯데캐슬 좌측으로는 원호지구의 구축들이 보이게 됩니다. 중층이나 저층들도 앞쪽으로는 일반 단독주택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크게 조망에는 막힘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참고하시어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